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떠들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가지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해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짜가 임박했다. 실제로 16일이라는 날짜까지 나오면서 많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던 주말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들끼리의 전화통화도 있었지만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쪽의 사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시고 자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 이제 정점 피크를 지나서 조금 사그라드는가 싶었더니 전 세계적으로 또 긴장 상태가 전쟁이라는 또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기 시작, 본격적으로 나온 게 작년 말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014년부터 이게 불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크림, 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는데요. 그 이후서부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나토 가입이 이제 상당히 진척이 되면서 러시아가 나토 가입에 반대를 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말서부터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정도 이상의 병력을 집중을 하면서 긴장 관계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안 하겠다라는 걸 이제 명시적으로 받아 확약을 받겠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 입장인 거고요. 미국이나 이제 나토 입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겠다는데 뭐 굳이 반대할 거냐라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양측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런 긴장 관계 때문에 뭐 지금 각국 대사관들이 좀 철수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 국가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16일 날 침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대사관의 일부 인력도 지금 철수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개전이 임박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이제 민간인 철수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여행 금지 국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지금 들어가시면 처벌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서방하고 러시아가 계속 이제 뭐 단순히 무력적으로 아니라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일 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 원론적인 입장만 이제 확인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계속 또 연락을 하겠다라는 외교적인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는 계속 남겨놨던 그런 상황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푸틴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 계속 이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외교적인 타협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시장에서는 설마 전쟁까지는 가겠느냐라고 일단 지수가 뭐 많이 뉴욕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이 빠지기는 했지만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까지 많이 튀어오르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쟁까지 가겠느냐라는 식의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뭐 그러면은 가정을 해야죠. 만약에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가장 크게 하면 이제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도 그렇지만 이제 곡물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보리, 옥수수 같은 경우는 세계 4위고요. 그 다음에 밀 같은 경우는 세계 6위, 콩 같은 경우는 세계 7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뭐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요. 만약 양 국가에서 뭐 전쟁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곡물 관련된 뭐 이슈가 뭐 당연히 불거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뭐 95달러 임박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100달러 코앞입니다. 네. 100달러 코앞입니다. 지금 뭐 전쟁이 나면 뭐 120달러까지 가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쟁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120달러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나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중에서 뭐 그나마 이제 그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쪽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이런 원자재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뭐 대표적으로 그 도시가스나 뭐 유전과 그러니까 석유 관련적 회사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분이나 재단 같은 이런 원자재 관련된 가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성 악한 되겠지만 가격 전의가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 측면에서 보면 큰 영향은 좀 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철관 관련 부분도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